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동맹과 지역 안보 방위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은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센카쿠 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